월드 트래블 어워드에서 선정하는 2023년 유럽 최고 관광명소 1위에 에펠탑, 콜로세움 등을 제치고 아일랜드의 기네스 스토어하우스가 올랐습니다. 이곳은 연간 평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로 약 250년 동안 이곳에서 맥주를 양조하며 양조장 투어와 맥주시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기네스 브랜드 역사가 담긴 전시공간과 기념품 섹션을 비롯해 4층에는 기네스 맥주 교육시설, 7층에는 더블린 시네뷰의 그래비티 바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